아 이제 슬슬 자자 12시야 보였어 아 범준이가 이거 짭퍼로 사왔는데 이거 가슴스트립은 이거 쓰면 되겠지? 응 그거 쓰면 되겠지? 한번 줘봐 내가 한번 나눠 볼게 두이 한번 잡아 이거 약간 경찰느낌이야 아 우리 범키가 짭퍼로 사왔는데 이거 부품을 한두개 놓고 와가지고 부품도 거의 짭퍼로인데 거의? 진짜 이렇게 해야지 짭퍼로지 지금 핸드폰 좀 해 시간 좀 해 다 맞으면 안되지 저희가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시각 12시 23분입니다 낮 12시 23분 아니고 밤 12시 23분 아휴 눈 빨간거 봐라 이씨 셔터 나름 거칠만 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결국 그 가슴에다 해야돼 가슴에다 하니까 결국 그 가슴 스트랩 체스트 스트랩 고안해내는게 지금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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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에 좀 아프긴 하지만은 저기 가슴뼈를 찌르고 있어요 가슴에다 해야돼 왜냐면 배가 좀 더 들어가 있으니까 가슴에다 해야돼 이거 하고 패러셀링 해야지 패러셀링 그게 물에서 하는 건가? 응 그 보트가 이렇게 보트가 날개 들어가는 거 그렇군 제트스키가 제일 재미있대 제트스키 타고? 제트스키가 제일 재미있대 내가 컨트롤 하는거야? 오토바이 타듯이 어 보트 타는건데 그게 많이 비싸더라구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 내가 원래 랑카이 처음 짤 때 그 코스에 제트스키 내는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 3시 3만원 치워 이제 자 잡시다 선셋이 몇 시에 끝났는데? 9시에 끝난다고? 그러면 패러셀링 못하네 우리가 선셋 끝나고 9시인데 어떻게 해 9시에 야치장을 가든가 패러셀링 못하는건가? 그 다음날 이제 코랄 끝나고 체낭가가지고 패러셀링 그래 알았어 2시에 끝나니까 코랄 2개 끝났어? 잘 정리해야 돼 잠시만 너같이 여길까 근데 이거 충전을 좀 시켜놔야 되지 않나? 아 충전하고 있나? 2개는 하고 있는데 3개 할거지? 심지어 우리 이거 카메라 쓰는 법도 아직 몰라 리머컨? 아 리머컨 이거 다 충전이잖아 충분히 다 쓸게 초콜릿까지 쓸게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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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도 찍혀 2개 2개 범키처럼 나왔어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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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역할라는거야? 사진카메라가 있고 동영상카메라 컨트롤이 된다고 지금 오 이거 대박이다 괜찮다 이거 생각대로 이렇게 해놓고 할 수가 있네 셀카봉 봤지? 아래에도 이게 찍히네 짜프로 셀카봉 짜프로 짜프로 리머컨 뭐 계속 찍히고 있는거야? 진짜 범키가 생겼네 진짜 범키가 생겼네 먼저 충전기 이거 하나만 갖고 온거야? 처음에 이거 하나만 갖고 온거야? 하아 그러면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굿나잇 이 영상에서 문구석 정선생각